이렇게 쏠려있어요. 서 있으면 앞에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에요. 맞아요. 왜 이렇게 졌을까? 근데 이게 산인가 봐. 산에다 이렇게 완전 평지에다 올린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산병원 같은 그런 느낌이네. 성경에 보면 이게 공격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. 아니 외국말을 했었지. 공격하라고! 어택 어택. 우와 저 뭐야 벽에? 글씨 아니에요? 그림이 또 글씨 있는 것 같은데? 약간 뭐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. 저것도 소비가 다 했다는 거 아니야? 와 진짜 가파르다. 난 지금 내려올 때가 더 없지. 야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. 기욱아. 이 안으로 들어와서. 아 무서워. 무서워 여기. 오 너무 무서워. 이야. 엄청나다. 엄청나. 우와. 우와 장난 아니다. 우와. 야호. 다 보이네. 다 보이네.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왼쪽 방향을 보시면 이 정글 너머가 바테말라입니다. 쫙. 시약이 멀리서 다 보이네. 다 보이네. 우와. 저기 선불났다. 야자수가 없는 건 아닌데. 다 보이네. 다 보여. 어. 독성님 어떠세요? 왕이 된 느낌이에요. 이. 마이아몬망의. 왕이 된 느낌이에요. 왕이 딱 여기 서가지고. 막 시켜보다. 야 저기 산불 났다. 가봐. 여기 다 했을 거 아니야. 안 되겠어요. 왕처럼 우리가 이거 해드릴게요. 어? 제 얘기 들려요? 진짜 울리네. 어 들리는데.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에코도 있어요. 근데 그것도.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운 것 같아. 소리가 잘 들리고. 울리게.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. 아 진짜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약간. 밑에서도 뭔가 이렇게 울려 소리가. 밑에서도 울렸어요. 좋아요. 성민아. 성민아. 우와. 내 얘기 들려? 잘 들려요. 누구한테. 누구한테. 성민이한테 얘기한 거야 지금. 진짜 안 돼. 성민아. 거짓말. 무전기 있지 여기. 어? 혜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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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들어와. 손 들어봐. 우와. 크게 들려요? 내라는데요. 여기서 왕이 그렇게 크게 떠들 필요도 없었는데. 혜영아. 이거 다 들었겠네. 얘들아. 뭐 하자. 바로. 이건 정말 신기하다. 혜영아. 내 말 들리면 웨이브 해봐. 웨이브. 만족해. 사기. 꼬리. festival. 거짓말. 고고바를 깨워. 공격해. 와. 여봐라. 저 산에 있는 고구마를 깨워봐라. 데우거라. 저 산에 있는 고구마를 깨워. 깨워. 잠시 시간여행을 한 병만족 이제 마야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정글 속 깊숙한 곳으로 떠날 때입니다 아직도 건재하다는 마야 문명의 흔적 벨리지 남부에 그 유구한 전통 생활 방식을 계승하며 살고 있는 마야의 후예들을 찾아 나섭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? 여기 약간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데 같아 3D형 병만족은 마야의 후예에게 수천 년과 쌓아온 마야 정글 생존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까요? 3D형 5D형 2.3 4.3 3.3 왜 말이 이렇게 많아 응? 진짜 말이 많네 3.4 진짜 4.2 1.5